레디 액션 컷! 레디 액션 커피차에서 받은 핫도그를 뒤늦게 먹고 있습니다 숙소에 와가지고 먹어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지금은 숙소인데요 어? 안 찍힌 거 아니야? 조명이 좀 어둡나요 저는 이제 잠을 청해보려 합니다 눈 사우나를 하면서 잘 예정이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켜겠습니다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시 스튜디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붓기를 빼기 위해 아이스롤러를 하고 있고요 미쳤다 지금은 시상식 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쳤다 미쳤다 아까랑 지금 노합이 달라서 지금이 더 좋아 얼굴 진짜 작다 내일 이거 주요 영질해야 되는데 엇병이가 더 좋아 9월에 찍을 때는 더 덮배놓고 와야지 9월에 찍을 때는 우리가 하게 되면 바피지 않지 않을까요? 그치 안 바뀌게 하려고 빨리 계약서 명심 잊지 말고 안 하겠다 그냥 거부 천연 거부 응 여러분 백스테이지에서 이런 말들 오겁니다 더 세게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누구야 얼굴 뽑힌다 왜 오늘 또 좋아할 수 없는데 왜 전화한다고 지금 잠시 좀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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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하체들 안녕하세요 제가 몇번까지 봐주세요 아까 저희 쪽으로 미치기 했었어요 지금 계속해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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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션 ㅋㅋ 아니다 뭐야? 들렸어. 못쓰서. 진짜. 펜트하우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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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입니까? 아 그거 할구나. 여기 무슨 동굴이야. 엽선이 아주 그냥 예쁘신거인. 와 턱이 예술이. 가야지. 매너다리. 매너쓸 해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차량 감독님께서 넥타이를 매주고 계십니다 저희 현장에서 넥타이를 매줄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회사원들이 아니어서 살면서 넥타이를 매 본 적이 거의 없어서 조 감독님 요거 타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타이 이거 못하겠어 지금 촬영 중간에 세팅을 바꾸고 있어서 저 혼자 잠시 대기실에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네요 물론 몇 시간 안 자고 오긴 했지만 진짜 계속 졸려요 미치겠다 이제 거의 다 이 로케이션에서 찍는 건 다 찍어가고요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미 누나 모든 촬영 신이 끝났다고 합니다 불가분한 마음으로 우리 세연이 파이팅 좀 기운 내려주세요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맨날 얘 유튜브에 막 나가가지고 이쁜 것만 골라서 좀 올려줘 나 이제 상에 나가는 거 지켜보는 거 남았나? 이제 너의 감정신이 남아있어 나 지금 찍은 컬 지금까지 촬영하면서 테이크 제일 많이 갔대 아 그래? 나도 그런 거잖아 잘 판단하게 빨리 이거잖아 그래서 테이크 제일 많이 갔고 아마 이번에 이제 그 다음으로 님께서 뒤를 이어주실 듯합니다 죽었네요 오늘 또 세연이가 또 감정연기 눈물연기 달인이잖아 그래서 한국에서 그래 대사 없이 우는 거 자신 있지? 해보겠습니다 난 힘들었어 이거 좀 흔들려서요 사운드! 카메라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여러분들 카메라로 다시 찍으러 왔어요 저 카메라 들고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안녕 야 이거 피자 진짜 맛있다 이거 누가 사주거라 고생 많으셨어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의 첫 촬영이 모두 끝났고요 저희 촬영은 올해 9월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9월까지 계속 찍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곳에서의 촬영은 오늘 다 끝나서 마지막으로 다들 피자를 드시고 계시고요 저희는 다시 서울 이태원 한남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 촬영을 끝낸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직 남았습니다 이 스튜디오에서의 촬영을 끝낸 소감이 좋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 파죽지션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커피차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저희는 이제 한남동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로케이션으로 이동 이동 지금 완전 퇴근길이라 길이 무지무지 막혀요 지금 되게 마음의 소리가 나온 것 같은데요? 신ENTE St. 컷! 컷입니다! 왜 우세요? we는 거죠? 찌질같은 말이야 한 거 뭐예요? 참치의 눈물인가요? 참치의 눈물 참치의 눈물 참치의 눈물 참치의 눈물 이거 술 엄청 귀한 술이잖아 제가 이분 때문에 울었습니다 남자친구 옷을 입은 설정이에요 불고키 피자는 그중에서도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불고키 피자는 그중에서도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아니 나 누나 아까 누나 그때 화장실에서 먹었던 피자 뭐야? 그쵸? 새우 어쩌고 시딩푸우 아무거나 가져왔어 여러분 진짜 제가 아껴두고 있는 비밀병기 분이 계십니다 짜잔 정인민 배우님의 매니저님이세요 안녕 원래 본업 배우 부업 지금 이틀간 매니저 김효진 배우 노래도 진짜 잘 부르시고요 너무 재밌다는 우리는 비오는 날 비도 오고 그래서 보고 여러분들 비오는 날에 무슨 의릅니까? 생각해보십시오 비가 비도 오고 그래서 뉴투모드 복해요 난 당신을 아니야 아니야 그만해 편집대 비가 오는 날에 두 번째 생각나는 거는? 비스트 비가 오는 날에 서쪽 하늘 비와 당신 처음엔 아 잠깐만 그냥 걸었어 나 이거 먹을 거야 새우 새우 원래 영상에는 먹방이 한 컷 들어가야 재밌지 그럼 원래 야 유튜브는 원래 먹방이야 멱방이요? 아 지금 진짜 배부른데 지수연 이거 새우 비하면 떠오르는 노래는 임종환의 그냥 아 이거 조작이야 비 본대는 무조건 그거예요 바이러닝 그냥 걸었어 비도 이 노래를 어떻게 알아? 강렬님 비가 오면 떠오르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비에 를 다하고 꺼내셨 사람들이 비와 당신이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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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당신을 그립진 않다 보고 싶은 마음은 없죠 카메라! 핸드입니다! 촬영 끝!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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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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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슛 들어가겠습니다. 슛 슛 슛! 하나 둘 셋! 가! 대기업으로 반영합니다. 하는 수고하셨습니다.